유명 외식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올해 초 고향인 충남 예산군의 경제를 살려보겠다며 이른바 예산시장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선보이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시장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하고 구상, 여러 가지 구상은 제 머리에서 다 나온 거고요. 여러 가지 공사에 들어가는 재반비용 거의 대부분. 현재까지는 저희 도봉코리아 재비용, 재빌비를 안 받았습니다. 새로 단장한 예산시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왔고, 그 숫자는 연말까지 3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주도했던 백종원 대표, 일부 상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역 살리기를 한다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건데요. 과연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본론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먼저 백종원 대표와 예산시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시작이 된 게 지난 2019년이었는데요. 백종원 대표의 고양이 예산입니다. 예산을 방문했다가 시장 내의 빈점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예산시장 살리기, 이 프로젝트에 돌입을 합니다. 예산시장을 60, 70년대 시간여행 컨셉으로 일단 꾸몄고,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 정포 사장에게 컨설팅까지 해주면서 완전히 새 모습으로 재탄생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지난 1월에 이렇게 재단장한 예산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20, 30명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재단장에서 재오픈을 한 이후로 연말까지 지금 300만 명 방문객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완전히 이게 백종원 매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말로 뒤통수를 맞았어요. 지금 백종원 대표가 지난달에 예산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자를 가졌었는데, 상인으로 추정되는, 예산시장의 상인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시민이 국민신금문고에 신고를 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더본코리아,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대표인 더본코리아에서 소스와 제품을 강제로, 강제로 비싸게 팔고 있다. 이런 제보였는데, 백종원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칼을 건 그런 일 없고, 다른 가맹점하고 똑같이 다 공급을 하고, 또 여기에만, 예산시장에만 특별하게 보내드려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구매 담당자가 최하 단가보다 싸다고 했다. 그래서 이 해당 신고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충격적인 건, 그 글을 쓴 익명의 신고자, 백종원 대표한테 도움을 받았던 예산시장의 상인 중 한 명이라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청난 배신감! 백종원 대표, 시장 상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만나보시죠. 국민신문고에다가 글을 남겼대요. 저번에서 소스나 공급하고 있는 물건을 강제로 받게 하고 있고, 비싸게 팔고 있다라는. 아, 저놈들이 저거래서 돈 벌려고 저랬구나. 너무 섭섭해. 너무 섭섭해. 제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소스 팔아먹으려고 내가 메뉴를 개발이 늦었겠냐고. 가능하면 초짜분들이 쉽게 음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아끼는 숯을 쓸 수 있게 해 드린 거지. 사장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애들이 들어갔으면 확실히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을 거야. 이거는 참. 아, 이 배신 배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예민해하는 그 코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섭섭함을 감추지를 못하네요, 백종원 씨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감 얘기도 했었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본인이 너무나 답답해서 예상군청 직원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내가 안 따질 테니까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군청에서도 모른다. 국민신무국에 직접 제보를 했으니까 모른다라는 거고요. 저도 사업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돈 때문에 저기를 갈 거면 서울에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굳이 충북 예산까지 가서 본인이 왔다 갔다 하고 직원들 보내고 그리고 음식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스라고 하는 게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걸 공급을 해줬는데 그거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 소스를 공급했다고 하니까 저렇게 너무 섭섭하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또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앞에 사장님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을 제보한 사람이. 그 얘기를 직접 하는 게 내가 차라리 모르니까 이렇게 보고 이 얘기라도 하고 있지 알면 이 얘기도 못했을 것 같다라고까지 본인이 심경을 좀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긴 진짜 돈을 벌 생각이었으면 요즘 논란이 많은 광장시장같이. 그럼요. 교수님. 실제로 인간이 살면서 저런 경우를 몇 번을 당하게 되면 사실 인간에 대한 신뢰 같은 것, 어떤 좌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난 4월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예산시장 인근에 백종원 국밥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 그때 백종원 씨가 자기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지역 활성화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걸 나중에 허락을 해줬는데 그래서 본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니까 장사를 도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백 대표가 상인들에게 아니 내 이름 걸고 하려면 위생상태라든가 음식질 같은 거 좀 이거 좀 올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참견이 많다. 영업 정지를 먹고 내가 천만을 물든 그건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 솔루션을 거부를 해서 군과 협의해서 국밥거리로 해서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빼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백종원 씨가 상당히 마음을 많이 다쳤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 이제 다시 또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이 예산 시장 이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네 그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향후의 재계약 여부가 내년 4월에 결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 대표는 일부 상인들에게 잘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비협조적인 분들도 계시다.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폭죽 터뜨리고 샴페인 마시면 안 된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원칙대로 할 거고 데이터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백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일부 상인 정말 배신 배반 이분 때문에 다른 선량한 어떻게 보면 백종원 대표의 레시피에 정말 충실히 따르고 있는 다른 분들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요.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됐잖아요. 대부분의 지금 상인들은 백종원 대표 지시 아래서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체한 누리꾼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예산시장 다녀와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다른 시장들과 다르게 가역대도 너무 합리적이었다. 이런 칭찬을 쏟아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50여 개 지자체가 백 대표에게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남 강진군, 장성군, 경북 울진 백 대표와 상생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지기로 했는데. 백 대표가 충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고향 발전에 좀 기여하겠다. 그래서 하려고 시작을 한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지금 인간의 욕심이 정말 끝이 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 화장실 갈 때 나올 때가 다르다는 생각 정말 씁쓸하고 배신감 느끼면 백종원 대표도 여기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게 신고자가 허위 신고한 사람 죄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물론 명예손 같은 거 될 수도 있겠죠. 백 대표의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300만 명이 예산시장을 찾을 거라고 하는데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사고 한 건도 없었대요. 전국 1,500개 전통시장 중에 전국 유일의 위생 안심시장. 백종원 대표가 지역 축제, 이거 지역 상인 살리는데 요즘에 좀 힘을 쏟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금산 세계 인삼 축제 살리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상인들로부터 오히려 지금 백종원 탓이다 이런 원성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백종원인 문제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람은 약간 이게 살짝밖에 안 나. 이런 거 찍고 진짜 싸다. 그러니까. 이 빨리 뛰어, 빨리. 이런 데는 진짜 원래 소리가 치는데. 맞아요. 너무 많이 뿌린다. 이렇게 와서 봉사에게 이렇게. 우리 상관이 푸드 주방 때문에 사인들이 나와면 안 됐다. 이 사람은 상관이 있는 분들 다닐 것 같다. 그러니까 손님분들 맛있게 먹는 영상 다음에 나온 게 저쪽만 저렇게 잘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군요, 지금. 그렇죠. 지금 반응이 좀 반대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좀 복잡한데. 아까 손님이 많았던 데는 금산 지역 상인들이 운영하는 부스고요. 손님이 없던 데는 외지 상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부스입니다. 그래서 백 대표는 금산 지역 상인들이랑 같이 축제 음식을 개발한 건데.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죠. 인삼 소세지, 인삼이랑 고구마 같이 튀긴 삼구마 튀김. 그리고 인삼 넣은 삼우 국밥. 이런 음식들이 이게 가격이 보니까 2,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사이에요. 싸네요. 싸죠. 그런데 외지 상인들 운영하는 부스에서는 인삼 떡볶이 1인분에 1만 원. 그리고 인삼 오뎅 1인분에 1만 원. 이렇게 가격이 좀 차이가 있죠. 떡볶이 1,000원은 조금 비싼데. 늘 축제에서 이런 바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님들은 백 대표가 참여하는 곳으로 지금 몰리게 된 거죠. 유명세까지 더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외지 상인들이 백종원 씨 때문에 망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백종원 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좀 비싸니까 안 먹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바가지 논란이 있는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지 상인들이 있는 데는 사유지예요. 부스 열흘 운영하는데 자리값만 1천만 원 정도 하네요. 입내려. 넘거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리꾼 반응 어때요? 누리꾼들도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바가지 씌워서 한탕하려는 외지 상인이 문제 아닌가요? 떡볶이 1인분 만 원 보고 백종원 응원합니다. 양심적으로 장사하면 힘들 것도 없다. 다수를 위하면 욕먹는 희한한 세상. 가격 조절 정말 잘했음. 대부분이 백종원 씨와 함께하는 상인들의 입장으로 많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